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공부입니다. 오늘은 오래 기억디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이 있는 231번 영상에서 235번 영상을 되돌아보겠습니다. 231번 순임금순, 232번 토끼토, 233번 순간순, 234번 학학 또는 두루미학, 235번 조문할조입니다. 그러면 231번을 보겠습니다. 순임금순, 위 한자에서 파란색 동그라미, 어그러질 천이 부수가 됩니다. 총 12액입니다. 위 한자를 하나씩 보면 손톱조가 보입니다. 이것은 저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쇠로 간주합니다. 새들은 손톱이 발톱이고 발톱이 손톱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줄여서 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덮을 멱은 집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역석은 타로 봅니다. 디귿이 두집어져 있고 점이 찍혀서 타로 봅니다. 그리고 한글 모습, 뎌로 봅니다. 타뎌. 그러면 새집 타뎌. 발음하기 어려워서 타뎌를 때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어문의 중심 1급 3,500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00자를 마칠 때까지 어그러질 천, 이 부분은 계속 때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새집 때 발음하실 때는 꼭 큰 수를 내셔야 기억이 든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새집 때, 새집 때 순임금순. 새집 때, 새집 때 순임금순. 새집 지을 때 오셨던 순임금. 중국의 요순 시절의 순임금이죠. 새집 때 순임금순. 써보겠습니다. 새집 타뎌 때, 새집 때 순임금순. 다음은 232번 토끼토입니다. 위에 한자에서 아랫부분, 파란색 동그라미 안, 어진 사람 임발이 붙습니다. 총 8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칼도가 보입니다. 기본 글자, 칼입니다. 그리고 형자가 보입니다. 이것도 기본 글자, 형으로 봅니다. 그런데 점이 찍혀서 형점, 칼형점, 토끼토입니다. 이때 형점을 형님으로도 간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칼형님이 되겠죠. 칼같이 빠른 형님, 토끼토. 칼도가 들어가면 정자입니다. 타르기죠. 그런데 칼도 대신에 삐침별, 저는 선으로 봅니다. 선형님이 되면 속자가 됩니다. 토끼토에 관한 것은 232번에 아주 상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32번 영상입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칼형님, 칼형님, 토끼토. 칼형님, 칼형님, 토끼토. 칼같이 빠른 형님, 토끼토. 써보겠습니다. 칼형점, 칼형님, 토끼토. 다음은 233번 순간순입니다. 위에 한자에서 눈목자, 부수입니다. 총 17회개입니다. 오른쪽 부분은 231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집 지을 때 오셨던 순임금. 그 모습을 눈으로 내가 본 것이죠. 그 본 것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새집 지을 때 오셨던 순임금을 본 것도 순간이다. 눈 새집 때, 눈 새집 때, 순간순.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234번 학학 또는 두루미학이라고 하죠. 오른쪽 부분에 새조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20이 되기입니다. 새조자를 먼저 보면 흰백자, 기본 글자, 백으로 봅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길게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을 강조하여 저는 백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기역은 윽으로 봅니다.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보면 한글 윽처럼 보이죠. 그래서 백읽. 연하발은 발. 백읽발을 새조니까 새조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 간조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지붕이 보입니다. 지붕을 줄여서 저는 집으로 봅니다. 여기도 지붕이 있었죠. 집. 그리고 새조자는 기본 글자. 새추로 봅니다. 그래서 추로 간조합니다. 사람인자, 한글모음, 오. 그리고 토가 두개죠. 이토, 튜. 인, 오, 튜를 새추자로 봅니다. 그래서 집, 추, 새. 이때, 학은 고고하니까 저에게 집을 주세요. 학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해보겠습니다. 집, 추, 새. 학, 학. 집, 추, 새. 집, 추, 새. 학, 학. 집을 주세요. 저는 학입니다. 집, 추, 새. 집, 추, 새. 학, 학. 써보겠습니다. 집, 추, 새. 빼극발. 집, 추, 새. 학, 하. 다음은 235번 조문할조입니다. 위에서 활공자가 부수가 됩니다. 총 4개입니다. 언뜻 보면 아래에 한일자가 있으면 한글 로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로 간조합니다. 궁, 줄. 로로 봅니다. 조문할 때는 한글 로를 생각해주세요라는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로로 조문할조. 로로 조문할조. 한글로를 생각하세요. 조문할조. 로로 조문할조. 써보겠습니다. 궁, 줄. 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